해비치 공방 제품의 윈도우 타입 베지털을 가죽해 있습니다. 제품 안쪽에는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구요. 가죽 케이스 색상은 초콜릿 색상입니다. 케이스를 열어보면 카드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포켓이 5개가 배치가 되어있구요. 제품 안쪽에는 간단하게 지폐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까지 되어있습니다. 핸드폰을 넣어보겠습니다. 핸드폰 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있구요. 핸드폰 빠짐을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있구요. 노트에 내장되어 있던 터치펜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있습니다. 가죽 원단 자체는 이태리에서 수입된 최고급 가죽으로 되어있습니다. 핸드폰 치즈의 핸드폰을 넣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